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만나러 온몸의 연시던 이다홍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 마음 편히 봐주시고요. 오늘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오늘을 위해서 3달, 4달 정도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.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저희가 행복했던 그 마음들을 베스라인 여러분들께 전달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 시간 후여 없는 시간 되실 거고요. 그리고 극장 나가서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한번 해보시고요. 또 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개봉 전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한분 한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! ㅎㅎㅎㅎ firms 저는 저녁에 한국의 영상 때문에 매도 영상으로 장애고 여러분은 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요!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 한마디 이렇게 멜로 영화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오시고 많이 흥어내줘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주시고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재밌게 오시고 재밌게 오셨으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재밌게 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찍으신 사진들 SNS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영화 다 보시고 나면 배우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